12일 조지메이슨 대학교 G101에서 한국문화 워크샵이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는 조지메이슨 대학교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협력해 진행한 워크샵으로 학내 외국인 학생과 교수진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목적에서 실시됐습니다. 약 2시간 40분 동안 열린 워크샵에선 공공외교와 문화교류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. 본교 국제학과 권소영 교수의 공공외교 강의를 시작으로 한국정부 관료들의 한국문화교육 세션이 이어졌고, 그 외 다양한 그룹 활동이 진행됐습니다. 행사에 참여한 약 20여 명의 국제학생들과 교수진들은 문화교류와 전문성 개발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으며, 각자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한국문화를 향한 깊은 애정에 워크샵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. 이에 지난 2월 28일 진행된 행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워크샵도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. 참가자들은 워크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은 본 워크샵으로 한국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,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이번 행사가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, 무엇보다 성공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IBS 윤석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Générique